동해안 푸른바다 수평선이 보이는 멋진 바다뷰 전망 여기에 가족호텔을 거의 다 지어놓고 영업도 못해보고 20년째 텅 비어서 폐건물로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동해안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보면 저기 동해안에 고래가 한 마리 보여야 되는데 고래는 보이지는 않고 이렇게 폐건물이 보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시 동해안 바닷가를 바로 접하고 있는 가족호텔인데 공사가 중단이 되어있습니다. 이 마을 이름이 가무나루인데 가무나루 가족호텔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밑으로 내려가면 바다 해안로를 따라가지고 산책길도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 건물은 2000년도 11월달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2003년도에 공사가 중단되어가지고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폐건물로 남아있습니다. 공정률 79%에서 안타깝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무섭게 올랐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전세계 물가하고 비교하면 서울이 탑5 안에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물가가 미처 날뛰고 있으니까 이제 여행을 가도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안가고 비행기 타고 동남아나 일본 쪽으로 가버립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가서 긁은 신용카드 금액이 192억달러 25조원 정도 됩니다. 2022년에 비교해가지고 무려 32%나 늘었답니다. 여기 가족호텔도 규모가 작은건 아닙니다. 지하 2층에 지상 7층, 객실만 해도 56개나 되고 바로 앞에는 상가동도 따로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지가 20년이 넘다보니까 여기 동해안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흉물스럽다고 지적을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 일반호텔하고 가족호텔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4성급, 5성급 이런 호텔들은 객실에서 절대 취사를 못합니다. 물론 뭐 커피같은거는 마실 수 있죠. 가족호텔의 가장 큰 특징은 객실 안에서 음식을 요리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콘도처럼 가족 단위로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방에서 직접 요리를 할 수가 있는거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판이 붙어있습니다. 펜스도 쳐놨는데 하도 엉성하게 쳐가지고 펜스 없는 쪽으로 들어가볼 수는 있지만 건물이 너무 오래되서 위험합니다. 골주하고 벽채는 다 완성을 해놨습니다. 공정률을 불과 20% 남겨놓고 이렇게 부도가 났는지 방치가 되어있으니까 참 보기가 아깝습니다. 삼척 바닷가가 경치는 좋지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요즘 모텔들도 이름을 다 무슨 호텔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엄격히 호텔과 모텔은 다릅니다. 모텔이냐 호텔이냐 이걸 판가름하는 기준은 대실입니다. 대실이 되는 데는 모텔이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대실을 안해주죠. 하루에 손님 한 팀만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는게 호텔입니다. 기분 좋게 여행을 왔는데 낮에 다른 사람이 쓰던 방을 그 방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하면 찝찝하겠죠. 그 다음으로 모텔과 호텔을 판단하는 기준은 호텔은 룸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방 안에서 맥주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음식 시키면 다 배달이 되죠. 그리고 모텔에는 없지만 호텔에는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이런 시설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결정적으로 직원들이 외국인을 응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는 별 몇 개다 하는 등급이 있는데 모텔에는 그런 등급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삼척도 임부가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 탄소중립 정책으로 오래된 화력발전소 두 개를 폐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삼척지역 탄강들은 석탄을 공급할 화력발전소가 사라지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폐광을 했습니다. 그렇게 화력발전소 두 개를 폐쇄했는데 미세먼지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편서풍을 타고 인도나 중국쪽에서 엄청난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는데 발전소 두 개 줄였다 해가지고 표시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삼척시 인구는 지금 6만 3천명, 10만도 안되는데 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호텔 바로 앞쪽에 새천년 도로가 있습니다. 동해안 바다 전망이 멋지게 보이는데 이 근처에다가 호텔도 짓고 스카이워크도 지어가지고 관광객을 유입할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다가 보니까 작년에 임대아파트를 짓던 건설사가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205세대나 되는 아파트를 74% 공정률에서 공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공사를 포기한 이유가 최근에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올라가지고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는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포기를 하고 받은 중도금, 계약금을 전부 다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게 268억이나 된답니다. 3척에 한번 여행하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올해 동해선 철도 포항에서 3척까지 166km 구간을 공사를 다 해가지고 올 연말에 개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포항에서 55분밖에 안걸린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0월에서 3척까지 고속도로도 넣을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될건데 걱정입니다. 가족호텔 바로 뒤에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지대가 높아가지고 동해안 바다가 한눈에 쫙 보이는 멋진 자리인데 이런데다가 세컨하우스나 농막같은거 지어놓고 한번씩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거리가 너무 멉니다. 어느 시골마을이나 마찬가지로 이 동네에도 이런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가족이 해체가 많이 됐습니다. 서로의 갈등과 경제적인 빈곤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혼도 하고 별거도 하고 또 젊은 친구들은 결혼도 안하고 1인 가구가 늘다가 보니까 이런 가족호텔은 많이 손님이 안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1968년도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울진 3척에 무장공비가 침투를 했습니다. 바닷가로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무장공비가 울진 3척 지역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 국군하고 2개월 동안 게릴라전을 펼쳤는데 결국에 소탕을 했습니다. 항상 와보면은 동해안 바닷물은 엄청나게 깨끗하고 맑습니다. 속초지역은 겨울에 폭설이 내리기로 유명한데 다행히 제가 갔을 때는 눈이 하나도 안왔습니다. 우리나라 시골지역은 인구가 줄다가 보니까 숙박업을 하던지 식당을 하던지 뭘 해도 장사가 안됩니다. 부산 미끄러전을 펼쳐야죠. 가사 케이크 소통 죽을 수 March